자 프린트 보시죠? 프린트 자 같이 풀어보고 갈게요 자 1번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자 여기서 포인트 자 구분건물입니다 건물 토지 아니라 건물이라는 소리예요 구분건물 자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에 자 표제부가 두 개 있죠? 한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또 전유분 표제부가 있어요 거기 전유분 표제부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전유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X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X 자 칠판 보시면 자 건물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표제부가 두 개 있죠? 방금 전유분 표제부라고 했어요 자 근데 방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연결하면 틀린 거 보이시죠? 그럼 전유분 표제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지권의 표시 자 대지권의 표시가 뭘까요? 종류하고 비율이에요 됐죠? 자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틀리는 거예요 다시 1번 지문 보시죠? 자 구분건물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전유분 표제부 나왔죠? 전유분 표제부 자 거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자 대지권의 표시라고 고쳐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게 그거지 뭐 별 차이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글씨 한 글자 한 글자가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 완벽하게 외우셔가지고 그냥 이것만 봐도 자 이 내용을 완전히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문을 딱 보고 아 이거 표에 의해서 틀렸다 딱 떠오를 때까지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막 고민해가지고 외울 정도가 되면 못 찾아요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지 찾아집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외우는 게 되겠냐? 돼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해요 동네 이제 부동산 사무실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지나면서 얼굴 딱 쳐다보면 저 사람이 이걸 외웠겠냐? 외웠어 외웠어요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외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자 대지권의 등기라고 하면 자 대지권의 등기라고 하면 이거 두 개 합친 거예요 대지권의 등기 자 대지권의 등기 자 그런데 대지권의 표시라고 하면 전유분의 표지에 있는 거예요 자 전유분의 표지에 있는 대지권의 표시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자 종류 비율을 합쳐서 뭐라고 해요? 대지권의 표시 자 이 대지권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를 합쳐서 대지권의 등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대지권의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건물 등기 합니다 대지권의 등기를 토지 등기한다 OX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대지권의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자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신청을 합니다 자 이걸 신청하면 등기관이 대지권 등기를 건물 등기부 표시부에 두 개를 딱 써주겠죠? 그러면서 등기관이 자 이건 내가 서비스 해줄게 라고 직권으로 자 뜻의 등기를 어디다 써줘요? 토지 등기 기록 갚구나 을교에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기로 표시부다 그럼 OX X죠 자 이거 표시부 아니에요 자 이것도 갚구나 을교에 자 그것도 건물 등기가 아니라 토지 등기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앞에 보세요 자 등기관이 대지권의 등기 보이세요? 자 대지권의 등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신청해서 대지권 등기를 등기관이 했어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 신청으로 구분 건물 등기기록 표시부에 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자 걸렸어요 대지권이라는 뜻 보이세요? 자 이거 신청으로 해요 아니죠 자 직권이죠 자 뜻 자 이거 자 건물 등기기록 표시부에요 대지권에 뜻 건물 등기기록 표시부에요 토지 등기기록 갚구나 을교한단 말이에요 자 완전히 틀리게 맞는 거 아시겠어요? 네 완전 틀린 기분이에요 자 등기관이 자 대지권 등기를 건물에 할 때 그러면 직권으로 자 토지 등기기록 갚구나 을교해 자 이런 것들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틀린 거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 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전혀 문장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한국말이 아니에요 외국어 번역에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우신 다음에 이거를 문장으로 바꾼 것까지 완전히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질문이 맞나 틀리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우리 교재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 교재 우리 교재 페이지 179페이지 보세요 179 자 179페이지 보세요 자 기본서 179페이지 보시면 자 예제 문제 있어요 예제 문제 그 예제 문제의 해설이죠 해설에 표가 있단 말이죠 자 179페이지에 표에다가 누가 막 별표 쳐놓고 했어요? 했어요 그렇죠? 자 표에다 암기하시라고 막 별표 쳐놨단 말이죠 자 그 문제의 문제 자 지금 179페이지입니다 자 예제 문제를 좀 보세요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표제부 다 걸렸어요? 표제부 자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상황 됐어요?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거 뭐겠어요? 자 칠판 보세요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거 뭐예요? 갚구나 을구에 기록하는 거 그게 찾으란 말이에요 그걸 뭘 찾아야 돼? 뜻하는 거지 뭐 뜻 글쎄요? 문제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뜻 자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거 자 뜻이 있어요? 5번에 있죠 5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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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 등기를 쓸 때 자 한동건물 등기를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보이세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이거를 표제부라고 뻥을 친 거예요 표제부가 아니라 갚구나 을구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5번이 답인 거 아시겠죠? 사실 거기서 2번부터 2번 2번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부 등기기록에 표제부에 뭐가 들어가요? 대지권에 표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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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부 표제에 뭐가 들어가요? 대지권에 표시 표제부죠 표제부 맞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4번 지문 대지권이 있는 경우 한동건물 등기로 표제부에 여기죠? 한동건물 등기로 표제부에 뭐가 들어가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의 소재 지번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한동건물 등기로 표제부에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이 있죠 표제부에 소재 지번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표제부가 맞고 이 문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과 2번 지문 프린트 둘 다 틀린 지문인 걸 찾아내야 됩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이 표를 보고 찾아낼 때까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1년 강의 계획을 잡을 때 이 구분건물 대지권 부분은 나중에는 안 해요 제가 나중에 안 해요 효율성이 떨어져 외울 건 많은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사에 계셔서 구분건물 아파트 등기 안 볼 거 아니잖아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합니다 초반에 초반에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에 집중적으로 암기시켜드리고 그리고 안 되는 분들은 저는 포기할 거예요 포기하고 나중에 7, 8, 9, 10 넘어가면 거의 안 해요 지문 몇 개만 잡아드리고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지금 1, 2, 3, 4, 2 안에 이 대지권 못 잡으면 저는 버릴 거예요 오늘 선생님 아시겠죠? 저는 1년치 별 생각 다 하고 살아요 지금 1년치 내내 근데 지금 아니면 버릴 거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도 안 되면 괜찮아 너무 막 슬퍼하지 말라고 난 바본가 봐 에이 에이 이러면서 때리면 난 너무 불쌍해 왜 때려 자기를 그지 마시고 지금 한번 최대한 한번 해보고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은 그중에 제가 몇 개 집은 찝어드릴 거예요 잘 나오는 거 나올 만한 거 예상해가지고 그럼 그것만 딱 외울 거야 거의 걸려 걸려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를 일단 외워보시라고 지난주에 이제 수업하면서 구분 건물 아파트 건물 등을 보여드렸죠 풍부동 아파트 건물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전국적으로 나가는 이게 저 메가랜드 기본소에다가 풍부동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모르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 교재에다가 김포유기도 많이 넣고 막 그랬잖아요 에이 관심 없으면 됐고 자 어찌 됐건 이거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막 실망을 부리지 마시고요 지금 3, 4월까지만 할 거니까 한번 외워보시라고요 자 외우고 나서 지문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그걸 연습한 겁니다 자 3번 보세요 한번 보조기업장치 저장한 신탁안보 어떻게 신탁안보 탁 탁 탁 탁 공동담보목록은 공공 자 도면은 도 자 매매목록은 매 그렇죠 거꾸로 읽으면 매도공탁 그랬어요 자 작년에는 매도공신 그랬거든요 근데 신 그러니까 신청서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올해는 탁으로 바꿨어요 자 매도공탁 자 매도공탁이 뭐예요 자 이거 연구보전이에요 왜 이것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에 포함시킵니다 표제부가 골고루 딱 떨어지지 않죠 별도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것도 등기부에 쓸 건데 따로 뺀 겁니다 이것도 넓은 의미의 등기부기 때문에 똑같이 연구보전합니다 등기부니까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해줘 안 해줘요 등기부니까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해줘요 해주는데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 신청 취지가 있어야 돼 이것도 좀 해주지 라고 해야 해줘요 그냥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동 담보 목록이 있는데 서당권이 막 여러 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등본 떼줘 라고 하면 그냥 나오고 목록은 안 떼줘 이것도 체크를 해야 같이 나온단 말이죠 물론 수술은 따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근데 그냥은 안 해주고 신청 취지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연구보전이다 그렇죠 연구보전 이것도 넓은 의미의 등기부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는 꼭 암기를 해놓으세요 매도공탁 뒤에 강론에 가서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매매 목록 얘기할 거고 공동 담보로 얘기할 거고 도면 얘기 다 할 거예요 4번 보시죠 누구든지 수술을 내고 등기로 내모치세요 등기기록에 내모치세요 4번 등기기록에 기록된 상의 전부 또는 일부예요 전부 또는 일부 열람 동그라미 치시고 증명서 동그라미 치세요 열람하고 증명서에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기록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증명서 발급 청구할 수가 있고 등기기록은 누구든지 다 되는 거죠 만약에 부속서류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부속서류는 뭐만 되죠? 열람만 그것도 이해관계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보이시죠? 전부 또는 일부 예전에는 전부 증명서를 등본이라고 했고요 일부 증명서를 초본 그랬거든요 지금은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 옛날 말로 등초본 이런 거예요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맞는 말인 거 확인했습니다 4번 맞아요 우리 교재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교재 페이지 184페이지 보세요 184 그래서 발급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부속서류 보이시죠? 부속서류는 증명서는 안 되고요 이해관은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써져 있죠 확인했고요 그 밑에 4번 보세요 4번에 신탁안보, 공동담보, 도면, 매명록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신청 취지가 있으면 같이 해준다 그 다음 5번 보세요 그 밑에 창고 박스 보세요 창고 박스 보시면 1, 2, 3, 4, 5, 6 보이세요? 창고 박스 1, 2, 3, 4, 5, 6 1번과 2번 묶어보시고 3, 4, 5 묶어보시고 1번과 2번의 공통점 뭐예요? 3, 4, 5의 공통점 뭐예요? 전부 또는 일부 아시겠어요? 1번, 2번이 전부 증명서 3, 4, 5가 일부 증명서인데 전부 증명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말소된 거 다 포함해서 해달라 아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달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일부 증명서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전부 또는 일부 증명서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등본, 초본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체계적으로 등기사항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참고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면 좀 잡다한 사람이에요 잡다한 사람이고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무상 등부 발급받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장, 두 장 넘기시면 189, 189 189 페이지로 가보세요 189 페이지 맨 위에 촉탁 등기라고 보입니다 189요 189 페이지에 촉탁 등기 보이시죠 촉탁 등기 관공서가 등기 걸리자나 의무자인 경우에 촉탁 등기를 써요 관공서가 등기 걸리자래요 국가지 자체가 걸리자 그러면 의무자를 무시하냐 그렇지 않아요 의무자의 승낙 정도는 받아야입니다 받아야 촉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승낙을 받아 촉탁을 해야 된다 대신에 이거는 공동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걸 사기를 칠 때 그랬어요 국가지 자체가 걸리자면 의무자 승낙 없이 촉탁할 수 있다고 X지 우리 교재 189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관공서가 등기자 의무자인 경우 촉탁 등기 써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1, 2번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등기 걸리자일 때 파란 글씨로 제가 의무자 승낙을 받아 써놨죠 승낙하다 자 얘네들은 공동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왜? 권리자 거래 주체로서 관공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공동신청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번에 공권력의 주체로서 나왔어요 공권력의 주체로서 관공서 촉탁 등기 유형해가지고 가압류나 가처분 보이시죠? 자 가압류나 가처분 얘네들은 촉탁으로 해야 돼 가압류나 가처분은 촉탁으로 해야 돼요 이거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각화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 6번 6번 보시죠? 자 촉탁 위한 절차는 신청에 가르면서 촉탁에 의한다는 특색이 있을 뿐이지 실질은 당사자 신청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촉탁으로 안 하고 자 권리자무자 공동신청을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가 아니라 있다죠 여기 틀렸습니다 5번 맞고 자 6번 틀렸죠 자 7번 보세요 가처분 촉탁으로 놀았습니다 자 촉탁으로 놓은 그 가처분 권리자가 본게임 가서 이겼어 본게임 가서 이겨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해요? 단독 신청하죠 승소했으니까 단독 신청됩니다 자 등기관은 그걸 해주면서 가처분 이후에 된 등기로써 개의 권리를 침해하는 애가 있어요 자 이 침해하는 등기는 어떻게 해요? 직권말소 그럼 안 된다 그랬죠? 자 직권말소가 아니라 단독 신청말소 자 단독 신청말소입니다 자 단독 신청에다가 동시 신청이라고 썼던 기억이 단독 신청에 동시 신청이라고 썼던 기억이 안 나요? 자 다시 우리 교재 페이지 192페이지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걸요? 192 자 192페이지 한번 보세요 192 자 192페이지 보시면 밑에 표 하나 있죠? 표 192페이지 표 있어요? 자 거기 누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동시 신청이라고 안 써놨어요? 써놨어요? 자 침해하는 데다가 밑줄 같은 거 안 쳐놨어요? 쳐놨어요? 침해하는 밑줄이죠? 거기다가 전부 X라고 혹시 안 썼나요? 안 썼나? 안 썼으면 쓰세요 전부 X 침해하는 등기는 말소하는데 전부 말소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말소한 게 아니라 침해하는 등기만 말소하는데 자 그 말소도 직권말소가 아니라 단독 신청말소예요 자 내 권리를 침해하는 애가 있다 그럼 너 나가 라고 내가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자 지금 192페이지 맨 밑에 표 보고 있어요? 자 표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침해하는 애 있습니다 침해하는 등기 자 얘네들은 단독으로 말소 신청을 해서 지우게 되는 거지 직권말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직권말소되는 건 그 가처분 그 가처분 말소는 직권으로 말썬다 이거 지난주에 배운 겁니다 됐습니다 나서 7번 지문이 왜 틀렸는지 알아야 돼요 7번 지문이 직권말소가 아니라 단독 신청받습니다 승산자가 단독 신청하게 돼 있다 다음 8번 보실게요 미등기 8번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있다고 하면 그거 해줘야 안 해줘? 이거 해줘야죠? 미등기 부동산에도 촉탁될 수 있는 게 4개 있어요? 등기도 안 되어 있는데 촉탁 들어갈 수 있는 게 4개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명령 다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명령 193페이지에다가 제가 써놨어요 193페이지 맨 밑에 193페이지 맨 밑에서 4번 질출해 보이시죠?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촉탁이죠? 또 임차권 등기명령 이 4가지 얘네들은 미등기 촉탁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라고 이 처분 제한 등기를 실행해 줘야 됩니다 미등기에도 가압류, 가처분, 촉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각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번이 왜 틀린지 아시겠죠? 8번이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으면 각할 게 아니라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열어주고 그 가압류, 가처분을 해주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걸 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8번 지문은 틀린 말이 됩니다 이제 9번 지문 보시죠 태아는 적격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아는 인정될 수 있다 태아와 유아는 완전 다른 거예요 영유아들은 이미 출생해서 분유도 먹고 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태아는 안 되는 거죠? 태아는 아직 뱃속에 있으니까 등기가 안 된다 9번은 X가 되겠죠? 그럼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거 4가지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가지 태아 또 학교 또 민법상 조합 또 하나만 더 음면리동, 음면리동, 음면리동 적격이 인정되는 거 3가지 인정되는 게 3가지 자연인, 법인, 비법인 이 비법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별표 쳤던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관계로 201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페이지 201페이지 딱 가보시면 별표가 떡 쳐 있을걸요? 201페이지 201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다가 별표 쳐놨어요? 안 쳤으면 지난주에 안 온 거지 지금 치면 돼요 지난주에 안 와서 오늘 치나 지난주에 쳐놓고 까먹으나 똑같으니까 지금 쳐놓고 외우면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별표 쳤죠? 얘네들은 법인이다, 아니다 법인, 아니다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특이하잖아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였고 지금 201페이지 여기 써있잖아요 201페이지 여기 1페이지 다른 페이지 헷갈릴까 봐 다른 페이지 다 지웠어요 이것만 남겼어요 이거 보고 찾아오세요 진지하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진짜로 4년 전쯤에 어떤 여자분이 어르신인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몇 페이지 그러면 못 들어가겠대 그래가지고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몇 페이지 써 드렸어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대 하나만 써달래 그래서 지금 지우고 있어요 하나만 지우면 201페이지 써줘도 아무 의미 없어 써놓은 것도 몰라 넌 섭섭해 얼마나 신경 쓰는데 201페이지 지금 201페이지 별표 친 거 봤어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사단, 재단 명예예요? 대표자 관리 명예예요? 사단, 재단 명예예요? 신청은 대표자 관리인 합니다 그러나 명의는 그 사단, 재단 명의로 하는 거예요 대표자 명의로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 아주 노리고 나오는 겁니다 대표자 명의로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대표자 명의 아니에요 그 사단, 재단 명의로 그 사단, 재단을 권리자, 업무자로 해서 걔네들의 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 인정 혹시 인정의 동원을 쳤나요? 인정, 인정 다만 신청은 누구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뭐가 있어요? 태아, 태아 태아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죠 또 넘겨보시면 민법상 조합이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 이거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학교 등기할 수가 없다 읍면 이동 등기할 수가 없다 시, 도, 시, 군, 군은 등기할 수가 있어요 왜? 걔는 법인이에요 지방자치단체니까 근데 읍면 이동은 법인이 아닙니다 오늘 프린트 10번 보세요 오늘 프린트 10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으로 보아서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맞아요? 인정된다 그때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까지예요? 시, 도, 시, 군, 국까지라고 그러니까 읍면 이동은 안 된다고요 지자체가 아니라고요 11번 보세요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근데 법인은 아닌 이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권리자나 의무자로 함으로 등기법은 그 신청적격을 인정한다 맞아요? 인정한다 그래서 11번 맞죠? 자, 12번 보십니다 자, 12번 전세권 말소 자, 포인트 말소입니다 말소 자, 말소에다 떠올리세요 자, 전세권 말소 자, 당사자 누구누고요? 전세권자와 자,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되겠죠? 자, 누가 이익이에요? 누가 이익이에요? 전세권자 이익이에요?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준비됐죠? 네, 여기서 자, 이 친구가요 이 집이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못하겠고 전세 들어가겠다 전세로 예를 들어서 뭐 3억을 준대 자, 3억 전세 자, 주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집에 대해서 전세권이라는 자, 전세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서로 짜서 만드는 거를 설정한다고 해요 전세권을 설정하자 라고 자, 오케이 라고 둘이 뭐예요? 계약합니다 자, 전세권 설정 계약이요 그럼 전세권 생겨 안 생겨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자, 전세권 생긴다 안 생긴다 자, 안 생깁니다 자,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물권 전세권은 채권이 아니라 물권입니다 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자,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그렇죠? 지금 두 분 눈빛이 그래요 아, 복잡하네 이런데 자, 물권 채권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물권 우리가 흔히 돈 한 목에 주면 전세 이거 아니에요 한 목에 주면 전세 그래도 임제차예요 한 목에 주고 자, 목까지 해야 돼 등기까지 해야 돼 그렇죠? 등기 자, 등기 그러니까 전세권 그러면 우리끼리 전세권은 실제 물권이 아니에요 자, 저하고 얘기하는 전세권은 다 물권만 얘기해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흔히 민법에서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데 우리끼리는 전세지만 사실은 민법에서 임차로 취급합니다 진짜로 물권 전세는요 흔치 않아요 진짜 물권 전세는 뭘 해야 돼요? 등기, 등기 등기, 무슨 등기? 무슨 등기? 자, 전세권 설정 등기 해야 된다고 전세권 설정 계약 자, 계약을 네 글자로 네? 법률 행위를 해야지 계약을 네 글자로 했더니 계약 그러면 돼요 계약을 네 글자로 법률 행위 기억나세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 계약을 네 글자로 했더니 매매계약 그러더라도 안 돼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에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실체 관계에 부합해야 되겠죠? 부합하면 등기함으로써 물건 변동 물건 변동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건 변동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렇죠? 계약하고 등기해요 물건 변동이에요 자, 이 물건에는요 소유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어요 물건이라고 그렇죠?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이 공식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세권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뭘 해야 된다? 등기해요 자, 등기해요 물건 변동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언제 효력 언제 발생해? 접수한대 자, 등기가 맞춰졌다면 접수한대부터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저 등기부에 접수일자가 나오겠죠? 그 날짜에서부터 당신이 전세권자다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 지지단 중에 계속 배운 것들은 계속 강릉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6절을 계속 배우는 이유가 모든 물건에 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 전세권도 물건이니까 뭘 해야 된다? 등기된다 그렇죠? 자, 이 등기가 되면 자,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네? 이 사람은 전세권자고요 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됩니다 전세권 설정자 자, 전세권자와 자, 전세권 설정자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기준을 한번 잡을게요 자,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설정자가 되고 싶어요? 왜 그럴까? 집중인이라서 그런가? 자, 여러분이 자, 여기라고 봅시다 여기라고 봅시다 자, 전세금을 3억 받고 전세 등기해주면 이겨서 내요 이겨서 내요 전세 등기해주면 내가 집중인이라니까 3억 받고 전세줘 쟤한테 전세 등기해달래 까다롭게 전세 등기해줘 그럼 이겨서 내요 손해야? 그 동네 이런 비슷한 집의 전세 시세가 1억이야 동네 전세 1억이야 근데 얼마 받았어? 3억 받았어 전세 등기해줬어 이겨서 내요 또 이런다 또 이런다 그렇죠? 정신 바짝 차려 지금 돈 얼마 받았는데 또 헷갈리 어, 2억을 더 받았어? 그럼 안 된다고 자, 저하고는요 절대 돈 얘기 안 합니다 등기는 항상 형식적 절차적이기 때문에 돈으로 살살 꼬이면 다 거짓말이에요 알겠죠? 자, 저는 이쪽은 바라보지 마시고요 자, 이쪽만 보세요 이쪽만 보세요 그렇죠? 자, 전세 등기가 되물었어 자, 내가 이 집 써요? 뭐 써요? 못 써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 내 집을 내가 왜 못 쓰지? 그러지 마시고 자, 얼마 받았어? 3억 받았잖아 내가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만큼 내 권리가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아지는 걸 감수하고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의무자 의무자 해줘야 돼 그렇죠? 자, 이 사람은 돈 준 대신에 이 집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네, 돈 나중에 받아갈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당장은 기간 동안에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럼 권리가 커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돼? 자, 등기 권리이자 됐어요? 자, 이거 실질적으로는요 돈 생각하면 둘 다 누가 이긴지 판단이 어려워요 돈 생각하면 뭐 적정가로 했겠지? 둘 다 뭐 서로 윈윈한 거지? 이게 아니라 자, 저거 이거 빼고 얘기하자고요 돈 빼고 1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상관없고 이쪽만 보라고 등기 방향만 보면 이쪽이 권리를 얻게 되니까 등기 권리이자 자, 전세권자는 등기 권리이자 설정자는 등기 의무자 근데 이거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돼요 자, 나중에 돈을 돌려주고 나가래 그냥 다 끝났어 돈 돌려줘서 나가래 나가 나가면 전세 등기 해놓은 거 어떻게 해? 전세권 말소 등기가 같지? 말소 등기 말소 등기 하면 누가 이겨요? 자, 집주인 여러분 집주인이죠? 돈을 3억을 빼주고요 그죠? 전세 등기를 말소시키잖아요 문제는 다음 전세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 암담해요 요즘에 그죠? 3억 빼주고 다음 전세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 이겨서 내요 네? 또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돈 얘기 나오면 되니 머리가 복잡해 그러니까 저하고는 돈 얘기하지 말잔 말이에요 말소되게 되면 말소되게 되면 이 집을 내가 써먹어 쓸 수 있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전세를 줄 수 있는 거고 또 물론 더 싸게 줄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말소되니까 내 권리가 이 집에 대한 권리가 다시 원상복귀 됐잖아요 그만큼 이익을 받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돈 얘기 좀 하지 말고 저하고는 돈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무슨 재산이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세가 말소됨으로써 내 권리가 복귀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또 줄 수도 있게 됐고 자 그러나 이 사람 전세가 끝났죠? 끝났어 딴 데 가서 알아보겠지 그래서 말소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말소에서는 뭐가 돼요? 등기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설정에서는 권리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알아야 돼 순간 딱 하고 생각해야지 가만히 있자 아 나 이거 복잡하던데 아 얘도 이익인 것 같고 이러면 안 돼 탁 보는 순간 어 설정 권리자 어 말소 의무자 이게 나와야 돼 순간적으로 나올 때까지 연습이 안 되면 여러분 중계사 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 우리가 말로 써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자 이익불익을 따져봐야 돼 너 그런 거 알아? 이러면 안 돼 탁 보자마자 어 설정이야? 이쪽 어 말소야? 이쪽 이거 찾아야 돼 됐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지금 2번에 뭐라고 되세요 전세권 말소 보이세요? 말소 말소 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가 전세권자예요? 네? 설정자가 의무자예요? 지금 거꾸로 써 놓은 거 보이세요? 거꾸로 보이세요? 거꾸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틀린 질문인 거 아시겠죠? 자 우리 교재 페이지 203페이지 보세요 자 203페이지 보세요 자 203페이지 자 203페이지 맨 위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와 등기문자라고 써 있어요 203페이지 맨 위에 표 있어요? 표? 표 표 보시라니까 203페이지 203페이지 맨 위에 표 찾았어요? 표 표 보시면 자 전세권자가 자 등기 권리자였어요? 등기 의무자였어요? 전세권자가 권리자였어요? 의무자였어요? 뭐라고요? 양쪽에 다 있지 자 그 표에 보시면 전세권 설정 등기 밑에 뭐 있어요? 전세권 말소 등기 있잖아요 자 각 등기마다 전세권자와 설정자가 양쪽에 다 있잖아요 자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등기냐에 따라서 권리자원 분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여기는 없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보세요 지금 전세가 살아있어요 지금 전세가 말소 안 됐어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전 등기부를 이렇게 듭니다 자 이 집 등기를 띄면 자 갑구에는 누가 써 있어요? 갑구에는 A가 소유자로 써 있겠죠? 소유자 자 을구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B가 자 B가 전세권자로 돌아 있습니다 자 전세권 등기는요 자 전세금과 범위가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세금은 3억이고 자 범위는 건물 전부다 이렇게 해서 얘가 전세권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되면서 등기거리자가 된 겁니다 자 이 사람 3억 전세금을 줬죠? 자 부자예요 그지예요 부자예요 그지예요 그지예요? 나중에 집 뺄 때 3억 받을 거 아니에요? 3억 받을 게 있는 사람이잖아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이걸 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돈 받을 게 있으니까 뭐라고요? 채권자 당장은 없지만 끝날 때 전세금 받은 채권이 생긴다고 채권자예요 그렇죠? 부자예요 그지예요? 부자예요? 이해가 안 가 지금? 3억을 주고 나중에 받을 거라니까 지금 당장 3억 써 못 써 3억은 못 쓰지 부자예요 그지예요? 부자라 그러기도 뭐하고 그지라 그러기도 뭐하고 가만 보니까 3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렇죠? 또 전세금으로는 3억은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또 현금으로 3억 있으면 엄청 큰 돈이고 머리가 복잡하죠 지금? 자 그래서 얘가 당장 돈이 좀 급해가지고 한 1억 정도를 꿔야 되겠어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자 1억을 꾸는 거야 자 1억 꺼 그러면서 자 얘가 담보를 좀 잡자 담보 토지도 없고 건물도 없고 뭐만 있어요? 전세권이 얼마짜리야? 3억짜리가 있어 그럼 3억짜리 전세권을 자 담보로 잡고 돈을 1억 꺼주겠다 그러면 얘는죠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죠? 3억 잡아놓고 1억을 꺼주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자 그렇다면 그냥 담보하지 말고요 등기부에 전세권이 서 있으니까 여기다가 자 1번 전세권 3억짜리에 대해서 내가 1억을 꺼주고 자 여기에 대한 저당권을 잡겠다라고 C가 들어오는 거야 자 C가 저당권을 얼마 해준 거예요? 1억 1억 채무자가 누구예요? B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1다시라고 끼는 거야 1다시 그럼 전세권을 자 뭘 잡을 수 있다? 저당으로 잡을 수 있다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뭘 잡을 수 있다? 저당권을 잡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C는요 자 누구를 상대한 거예요? B를 상대한 거예요 얘를 상대할 필요가 없어 완전 별개란 말이에요 자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은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만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B만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저당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의무자 자 얘가 의무자 얘는 권리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등기에서는 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애란 말이에요 이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전세 설정자는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의무자다?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에서는 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나눠드린 프린트에 자 이번 주 확인 학습 있어요? 이번 주 확인 학습에 1번하고 2번이 보입니다 1번 2번 이번 주 확인 학습 1번 보세요 1번 자 1번에 보시면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이번 주 확인 학습 있어요? 2페이지에 오늘 프린트 자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전세권자 맞아요? 전세권자 2번 보세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 의무자 누구예요? 전세권자 자 이걸 가지고 장난칠 때 뭐로 바꿀까? 전세권 설정자로 뻥을 치겠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아시겠죠?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저당에서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자 좀만 더 좀만 더 자 그러면 또 바꿔 볼게요 보통 저당권이 이렇게 안 해요 이런 저당은 되게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자 이런 경우죠 돈을 꺼져 예를 들어 5억을 꺼주지 자 꺼지면 채권자 채무자 뭐라고요? 돈 꺼주고 채무자가 돼? 네 자 돈 꺼졌으니까 채권자예요 자 이 사람은 채무자 자 보통 B는 은행입니다 은행이에요 B은행이 돈 꺼주고 채권자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은 돈을 끈 사람은요 자 자기 집을 저당으로 내놓게 되겠죠 이때 저당권을 저당권을 만들어줘 만들어줘 설정해 하고 둘이 어떻게 계약합니다 자 저당권 설정 계약 돈 꺼주고 저당 설정 계약하면 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해야 된다 등계된다 자 무슨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 자 저당권 설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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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뭐라고요? 법률행위 거기 뭘 해야 돼? 등기 등기해야 물건문동 이 저당권도 물건이라니까 물건대한 권리 물건문동 자 물건문동을 하면 뭘 해야 된다? 등기된다 그러면 저당 설정 등기하면 누가 좋아요? 누가 이익이야? 저당권자가 이익이 있죠 또 그런다? 얘는 5억이나 권네 그러면 안 돼 돈 얘기 안 한다고 그랬죠? 이게 저당 설정 등에 내면 이 사람은 저당권이 생기잖아요 담보권이 생겨요 담보권 담보권 생기니까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돈 갚았대 갚으면 채권 소멸 저당권도 소멸 됐죠? 됐어요? 그럼 저당 등기 어떻게 하자? 말수하자 말수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의무자 돈 발생해 주워줘야지 그렇죠?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 이 구조가요 이 구조가 설정, 말서죠? 자 설정, 말서죠? 똑같아 전세 설정, 전세 말서랑 저당 설정, 저당 말서 똑같아 똑같아 설정, 말서는 다 이래요 똑같이 구조예요 그런데 요게 좀 특이합니다 전세권자가 돈을 끄는 경우 이럴 때는 전세 목적 저당이니까 여기만 걸리는 거예요 자 이제 대충 구조 잡았죠 자 얘네들이 제일 흔한 겁니다 제일 흔한 거 얘네들은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탁탁 떠올라야 돼 순간순간 자 저당 설정, 저당 말서 바로바로 떠올라가지고 누가 권리자인지 의문자인지 바로 튀어나야 된다 알겠죠? 자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나중에 보면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이것도 모르면 진짜 중계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익혀지고 나면 그래서 새로 공부 시작한 사람들 보고 이거 버벅거리고 있는 사람 보면 쟤는 지금 상황에서 떨궈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거는 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설정과 말서를 보고 권리자, 부자가 반대로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당권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집을 잡는 경우 있었죠? 전세를 잡는 경우 있었죠? 그래서 보통 집을 잡는다 이 말은요 그 부동산에 소유권을 담보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토지나 건물 소유권을 담보로 저당을 잡는 게 원칙인데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을 잡을 수도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전세권을 다 저당을 잡을 수 있다 하나 더 지상권이라는 게 더 나와요 그 지상권도 저당을 잡을 수 있다 끝 자 저당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이 세 가지만 저당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소유권을 잡는 거기 때문에 1번 저당, 2번 저당, 3번 저당 이렇게 가요 근데 전세권을 잡으면 1다시 이런 식으로 부기등기로 잡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저당으로 잡을 수 있는 거리가 몇 가지? 세 가지라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잡을 때는 주등기로 저당 설정이 들어가고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 저당 잡을 때는 부기등기로 저당 설정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충 이해는 됐죠? 자 쓸 필요 있을 거 없을까? 쓸 필요 있을 거 없을까? 없어요 쓰지 마세요 어디다 쓸 건데? 뭐라고 쓸 건데? 어떻게 쓸 건데? 자 쓰다가 틀리면 어떡할 건데? 자 제발 좀 걱정 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거 이따가 기억이 낫까 안 낫까? 안 나죠? 자 여러분이 까먹는 거 제가 예상을 해요? 못해요? 다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순간 1분 이따 까먹는 거 다 알고 있어요 1분 이따가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뒤쪽에 제가 정리 다 해놨어요 다 해놨고 여러 번 나옵니다 또 심지어 그냥 또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자 우리 교재 페이지 290회전 보세요 290페이지 자 290 자 그냥 부담없이 보고 갈 거예요 290페이지 자 290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290페이지 다시 289페이지 먼저 볼까요? 289 289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 있어요? 양가로 2번 뭐라고 되세요? 저당권 객체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에 하나다 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신청인 보세요 신청인 밑으로 가시면 신청인 있을 거예요 신청인 신청인에 뭐라고 되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가 뭐가 돼? 등기 권리이자 자 저당권 설정자가 보통 소유권자지만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될 수 있어요 얘네들이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가 돼요 공동신청한 다로 써져 있죠? 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봐요 자 넘겨보시면 290페이지 자 290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290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자 290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되세요? 등기의 실행 그렇죠? 자 저당 설정 등기 형식을 어떻게 하냐? 자 주등기로 실행하는 것도 있고 부기등기 형식을 실행하는 것도 있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을구의 주등기로 실행하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 설정 등기는 그 권리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한다 어쨌든 저당 설정 등기는 무조건 을구의 자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자 그걸 또 제가 거기만 써놨냐 자 뒤쪽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자 뒤쪽으로 쭉 가보시면 32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29 329 자 32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29 자 맨 위에 자 맨 위에 자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부기등기 보이세요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거기 9개죠 9개 9개 보이세요 9개 자 9개 중에 3번 9개 중에 3번 자 3번에 뭐라고 돼 있죠 소유권 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여기 써져 있어요 거기 가로에 보시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을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 찾았어요 이거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거기는 9개 다 부기등기예요 다 부기등기 설마 걷다가 또 부기등기 쓰고 있는 거 아니겠죠 지금 9개 전부 다 부기등기라고 그거 다 부기등기 제목이 부기등기잖아 지금 제목이 부기등기 그래서 저당권 설정은요 보통 소유권을 저당으로 설정하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소유자는 상관없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저당 설정의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머릿속으로 구조가 딱 잡힐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사자의 공동신청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신청 그래서 공동신청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같이 가는데 이때 권리자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이익 본다 그러면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지 등기에서는 돈 번 게 이익 보는 게 아니에요 등기 형식상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 이익을 보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법이에요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이에요 등기는 절차법이라면서 등기법상 절차법상 권리자무자는 절차상 형식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자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202페이지로 할 거예요 202페이지로 할 거예요 속으로 되게 왔다 갔다 거리네 그러지 마시고 진도를 나가는데 자꾸 쓰니까 뒤에 써있다고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도대로 돌아와서 찾은 척할 거예요 다시 202페이지 보이세요? 202페이지 202페이지 보시면 등기 권리자 등기의무자 이렇게 남아있죠? 등기 권리자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즉 등기 신청은 등기 양당사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 신청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한다 둘이 같이 오면 그래도 뻥을 못 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혼자 오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뻥치겠죠? 그러니까 뻥을 못 치게 한다 라고 책에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진정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중에 대표적인 제도다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그 밑에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개념이라고 써있죠?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등기청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의무자란 등기청권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상 밑줄자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등기법상 이게 저하고는 절차법 부동산등기법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등기법상 즉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라면 신청된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등기기록상 권리 등기기록상 권리 밑줄자 등기기록상 권리 거기다 형식적을 쓰세요 형식적 등기기록상 권리가 뭐라고요?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형식적 권리 기타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기록된 자를 말하며 등기의무자는 반대겠죠? 의무자라면 반대로 신청된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등기록상 권리 기타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언제나 형식적으로 따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 간다 이런 건 따지지 않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 서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뒤집힌 경우가 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앞에 보세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것만 딱 설명을 좀 쉴 거예요 앞에 보세요 이제 초반에 권리자 의무자 개념 찾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내가 가진 선의견을 자꾸 대입시키시면 안 돼요 자 둘이요 매매계약 이랬대 매매계약 매매계약 민법상 매매계약이죠? 매매 매매는 서로 채권계약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이쪽으로는 돈이 예를 들어서 7월 간다 이쪽으로는 소유권 이전등이 간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주고받고 하는 쌍무계약 그렇죠? 서로 채권 채무가 있는 겁니다 등기 내놔 자 넌 돈 내놔 그럼 이 권리를요 등기 내놔 이거를 등기 청구권이라고 해요 등기 청구권은 자 B가 등기소 가서 할까요? 상대방 얘기할까요? 이건 상대방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 계약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돈 내놔 그러게 돈 내놔 돈 내놔 계약했으니까 자 너는 돈 내놔 뭐예요? 대금 청구권 이렇게 돼요 대금 청구권 등기 지원권은 둘 다 쌍무계약으로부터 나오는 권리입니다 채권계약이에요 자 이해됐어요? 자 돈 내놔 등기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주면서 등기 내놔 그러면 오케이 해야지 오케이 어디 가서 등기소 자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자 등기를 어떻게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권은 자 상대방에게요 등기소 가세요 등기소 가세요 달라 신청권과 자 청구권은 완전 다른 거예요 보이시겠죠? 자 저하고는 보통 등기 신청권을 얘기하는데 민법에서는 등기 청구권을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 권리가 다 있어야 등기가 하나 넘어와요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야 걔가 나타나겠지 그죠? 그럼 나도 가야지 그래서 청구도 하고 신청도 하고 그래야 공동신청으로 등기가 넘어오는 거예요 이해보세요? 자 이론적으로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여기까지는 사실 필요 없는데 승기 청구를 한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오케이 해가지고 등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이때 실체법 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누구야 지금? B지 청구권을 지금 누가 행사하고 있어요? B가 상대방은 누군데? A가 되지 A가 상대방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청구를 했더니 왔어 나도 갔어 공동신청했어 승기부에 원래는 일반 A였는데 자 이제 누가 써져요? 새로? B가 써지겠지 B가 새로 들어오겠죠? 안 써져 있다가 2번 B가 들어왔잖아요 등기 청구돼가지고 등기가 기록됨으로써 자 소유권이 넘어왔죠? 등기가 맞춰졌지 그럼 효력 발생하죠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왜잖아요 접수한 때부터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돼버립니다 그럼 기록으로써 권리가 형식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자 또는 절차적으로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입니다 자 누구라고요? B가 그럼 A는 소유권이 없어졌죠? 등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어졌죠? 돈 받은 건 얘기 안 해요 7억 받은 건 됐고 등기 때문에 권리가 없어졌으니까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얘가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B, B 맞고 여기 A, A 맞잖아요 그래서요? 자 권리자, 권리자 둘 다 B잖아 의무자, 의무자, 의무자 둘 다 A잖아 문제없죠? 이렇게 해서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 포함, 권리자, 의무자는 딱 일치한다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얘가 등기 때문에 안 나타나 어떻게? 안 나타나 어떻게? 소송하겠지 소송 어디 가서? 법원 가서 법원 가서요 판사님한테 청구권을 내밀는 거야 청구권 청구권을 내밀는데 매매 계약했는데 청구를 했는데 안 나타났다 그럼 판사님이 얘한테 승소줍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매매 계약해서 매매 계약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얘가 안 나타나 얘가 안 나타나 얘는 나타나서 등기를 협조하려고 그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느 경우래 나도 몰라요 내가 예속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법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어느 경우인지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 별 희한한 놈들이 많아 별 희한한 놈이야 안 나타나 돈 줬어 돈 줬어 안 나타나 그죠? 뭐 어떡하냐 그죠? 뭐 어떡하냐 이 친구가 등기를 협조할 의사가 있는 거죠? 계약서는 제대로 써줬고 돈도 받았어 넘기고 털고 싶어 나는 이해되고 있죠? 네 그 어디 가? 법원 가는 거예요 법원 가서 뭘 행사해? 등기 청구권인데 여기다가 말을 조금 바꿔서 등기 인수 청구 등기 수치 청구 받아가라 이거지 받아가라 밀어내는 거야 이 등기 청구권은 계약으로부터 나온다 똑같이 여기세요? 등기 청구권 그럼 이걸 가지고 행사하면 여기서 승서를 줘요 승서를 줘요 그럼 얘는 권리자 의무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등기 청구권을 누가 행사했어요? A가 등기 청구권을 누가 행사했어요? A가 그럼 상대방은 누구야?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겼어 그럼 뭐가 돼요? 승소했어 승소했어요? 그런데 등기가 넘어가면 권리가 생겨 없어져 없어지지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뭐가 돼?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절차적으로는 A는 뭐예요? 절차적으로 A는 의무자 의무자 그렇죠? 그럼 상대방은 그대로 권리자입니다 등기 인수 청구권이 행사되는 순간 여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얘는 승소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등기는 똑같이 B로 가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아 상대방이 누가 됐든지 한 사람이 안 나타나면 그 나머지는 법원 가서 소송해서 승소해서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얘가 이기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얘가 이기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리자, 의무자 따질 때는 보통은 이렇게 바뀌지 않는 절차법상으로만 따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바뀌는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알아낸 주시라 라는 거고 앞으로는 저는 뭐만 얘기해요? 절차법만 얘기한다고 그렇죠? 어찌됐건 누가 이기든지 이기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쪽 이기면 승소한 권리자 저쪽 이기면 승소한 의무자 둘 다 가능은 하나 법적으로 준비는 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재 202페이지 맨 밑에 202페이지 맨 밑에 보이세요? 202페이지 맨 밑에서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 서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의무자의 매도인 이게 A예요 A가 매도인이에요 지금 매수인 B를 상대로 등기 신청에 협력해라 라고 요구하는 뭘 행사예요? 등기 인수청구 받아가라 이거지 이걸 청구해서 행사하게 되면 실체법상으로는 뭐가 돼요? 등기 권리자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써있죠? 됐고요 거기서 그대로 한 장 넘겨보시면 205페이지 있습니다 205페이지 맨 위에 205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요 205페이지 맨 위에 20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판결에 의한 등기 보이세요? 판결 법원 가서 판결 받는 거예요 맨 위에 법원 판결 의의 보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 하면 등기 의무자나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됐든지 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둘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경우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누가 됐든지 이기면 된단 말이에요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 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승소한이 양쪽에 다 걸리는 거예요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 또는 다 단독 신청하고 예외가 딱 하나 있는 게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유하고 있는 걸 서로 분할하기 때문에 누가 이겼다고 얘기를 안 해줘요 서로 분할했기 때문에 그냥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 등기는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단독 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입니다 7편 보세요 지금 제가 전제로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쪽만 얘기합니다 이쪽만 소유권 이전 등기 때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말소가 되면 다 뒤집혀요 똑같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소까지 얘기하면 머리 터지니까 말소 안 하고 소유권 이전만 본 거예요 이쪽 방향만 지금 보고 잡은 거예요 이쪽 방향만 보고 잡을 때 절차법상 권리자면 바뀌지 않는다 말소로 돌아가면 이게 딱 바뀝니다 말소로 돌아가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말소일 땐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헷갈리니까 그 얘기하지 말고 이전으로 갈 때는 이쪽 절차법은 안 바뀌는데 실체법상 민법상으로는 바뀌는 경우가 있다 아주 특이한 애들이 나왔을 때는 뒤집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권리자 승소한 권리자 어찌됐건 이쪽이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이쪽이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을 하려면 판결이 있어야 된다 판결은 어디 가서 받는다? 법원 가서 이때 판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판결의 종류가 빨리 해줘라 이행하라 이행판절 땅땅땅 니꺼라고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형성판절 원래 걔는 니 아들이야 내가 확인해줄게 걔 니 아들 원래 니 아들이었어 확인판절 판결의 종류가 몇 개 있다? 제게 있다 이 중에 여기서 승소한 판결은 이행판절 너 이겼어 쟤 대신에 내가 얘기해줄테니까 내가 가 이게 의사 진술을 대신하는 판결이다 그래서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판결에 딱 나옵니다 다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판결 그렇죠? 다만 예외가 딱 하나 나오는데 형성판결은 단독 신청할 수 없어요 이건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하나 나옵니다 형성판결 중에 단독 신청이 되는 게 딱 하나 있어 방금 보신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의 종류로 따지면 셋 중에 뭐다? 형성판결이에요 형성판결이면 원래 단독 신청할 수가 없는데 얘는 분할이라서 분할 되면 공유하고 있는 투지가 있었는데 A, B 이렇게 둘이 공유 2분질, 2분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거를 딱 잘라서 A 꺼, B 꺼 100%씩 가져가는 거야 공유물 분할 됐죠? 각자 저 이거 저거 하잖아요 분할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됐죠? 이 판결 어디 가서 받아요? 법원 법원 맨 처음 시작하는 법원은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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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1심에서 이겼어요 완전히 이긴 거예요? 아니죠? 왜? 상대방이 불법하면 어디로 가? 고등법원 올라가겠지 고등법원 올라가는데 등기소 갖고 가면 등기관이 받아도 안 받아죠? 지방법원에서 이겼지만 고등법원 가고 있대 지금 그럼 등기관이 등기 해죠 안 해죠? 안 해죠 고등법원 가서 뒤집힐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또 이겼어 그러면 해죠 안 해죠? 안 해죠 왜? 또 어디로 갈 수 있어? 대법원 갈 수 있잖아 대법원 가서 이겼어 완전 끝났어 해죠 안 해죠? 해죠겠지 이거를 한마디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나 보는 거예요 확정 확정돼서 못 뒤집게 됐다 그래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방법원에서 이겨서 고등법원 안 가기로 됐어 확정됐겠죠? 그럼 해줘 안 해줘? 그럼 해주지 이거를 한마디로 확정 판결이 된다 확정 판결 이행 판결도 뭐 해야 돼야 돼요? 확정돼야 되고 형성 판결도 확정돼야 써먹는 겁니다 확정 판결은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확인 판결은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책 보세요 다 써놨어 다 써놨어 책에 205페이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뭐 있어요? 판결의 종류 여기서 판결은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이면 확정된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을 의미하고요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다만 예외가 뭐 있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세 개 중에 형성 판결이 있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지 얘는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확정 판결 또는 준하는 집행권으로 써 있죠? 확정 판결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확정되지 아니하고 가집행 임시라는 거예요 임시지평이다 이런 건 안 해줍니다 등기관은 그 등기를 각합니다 확정 판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니은에 보시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있나 권고일정 등등등등 많아요 뭔지 몰라도 돼 안 해도 돼 확정 판결과 동일한 이것만 찾으면 돼 확정 판결과 동일하대 그건 뭐니 확정 판결로 똑같이 쳐주니까 이걸로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어요 단 공중인 작성의 공정증서 밑줄 공중인 작성의 공정증서 공중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이거는 판사님이 써준 거 아니에요 동네 공중인 사무실 있어 거기서 써주면 그걸 판사님 서류랑 동급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걸로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무슨 조서 조서 나오면 되는데요 공정증서 나오면 안 돼요 급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다 센 거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공정증서도 공문서로 취급은 해주지만 판사님이 써준 거랑은 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고비태 동그라미 디귿 보세요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 확정식에 관계없이 땅땅땅 확정되고 10년 넘어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년 넘어 판결 받고 나서 확정됐으면 10년이고 뭐고 상관없다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등기 언젠지 할 수 있다 신청에는 이긴 사람이에요? 진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이에요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 뒤집으면 패소한 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패소한 자는 할 수 없어요 대신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런 거 안 따져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원고 피고 불문하고 다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1, 2, 3, 4 4개만 좀 한번 풀어보세요 1, 2, 3, 4 풀어보시고 조금 쉬었다 갑니다 1, 2, 3, 4 2, 3, 4 2, 3 5, 8, 9, 9, 10 10 12